안녕하세요. 변두리쿡입니다. 제가 올해 30대에 들어서고 정민 코치님도 요즘 근력이 많이 떨어져 서로 헌볼을 뛰어주며 열심히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변두리 정민의 헌볼 시리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즐감하세요. 꼬독! 자, 직선하고 드라이브 아무데나 가요. 네, 드라이브 아무데나 가요. 오, 잠깐. 셋이 너무 쎈데? 잠깐.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셋, 둘, 셋. 잠깐만, 이거는 저 헌떡하는 것 같아요. 오빠는 그냥 뛰어요. 스윙이고요.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나이스. 스메시하면 아무데나 드라이브. 하나, 멈추고, 둘. 하나, 멈추고, 둘. 오, 나이스. 어떤가요? 앞사가? 앞사가? 알았어. 네. 아무거나? 하나, 멈추고, 둘. 저, 벌소매야죠? 네. 네 아! 힘들어 체줄이요? 조질씨? 아 하나 내야죠 와 이거 무겁다 오 아 진짜? 너무 앞에 있는거 아니에요? 알겠어 둘 하나 둘 앞에 앞에 나이스 앞에 그렇지 앞에 그렇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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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한거 제일 중요한거 하나 둘 셋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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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고 다시 걸고 하나 둘 파이팅 하나 둘 셋 셋 나이스 안 힘들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걸고 걸고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왜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시작 하나 둘 연락하 Driving 연락할라 했잖아